와 토로야 토로야 우리 오늘 생일이라서 어린이집에 초대받았잖아 맞아 맞아 와 나 너무 설레 어떤 어린이들이 우리를 환영해줄까? 어 기대돼 나도 기대돼 우리 그러면 한번 가볼까?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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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렌다 설렌다 어 계단이 있네 어 아이쿠 조심해 아이쿠 어 토로야 근데 너무 어두운데? 어이 너무 어두운데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초대장 잘 확인해봐 어 뭐 어디 갔지 초대장? 어? 얘들아 얘들아 어딨어? 어? 안녕 토로야 토로야 안녕 안녕 12월 달에 태어난 우리 하루 토로 그리고 김민이와 재환이의 생일 파티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우리 미래피움에 처음 왔기 때문에 초를 하나 준비했어 네 그래서 초를 하나 있다가 꺼줄 수 있겠니? 네 꺼드릴게요 리페피움에 He done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같이 꼬라비로도 고마워 얘들아 생일 챙겨줘서 고마워 오늘은 잊지 못할거야 나중에 너희들 생일때 우리가 챙겨줄게 얍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사랑해